왜 노인이 또 할 수 있나요? 왜냐면 수술이 짧고 피가 안 나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마치 조그마한 종교 하나 고치듯이 고치기 때문이죠. 수술하기에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많아도 척추를 고쳐서 다시 잘 걸을 수 있고 뛰고 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진통제나 먹고 그냥 사시지요. 수술하면 위험합니다. 이게 전 세계 척추어사가 72세 이상 된 분들한테 한 말입니다. 정말로 내 가족, 내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너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이가 연세가 너무 많아서 위험합니다. 안 아프게 해드릴 테니 진통제 잡수시고 그냥 좀 누워 계시고 많이 아프면 앉아 계시고 그래 심은 되죠. 뭐라고 수술하십니까?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혁신을 시켰습니다. 나이가 89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내 수제자님의 한 사람인 이세민 선생이 수술을 했는데 지금 잘 걸어다니세요. 매일 잘 걸어다니세요. 짐에도 나갑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나간다는 거죠. 89세가. 만약에 이분이 그냥 누워 계시고 서서 그럴 때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았다면 아마 1년, 2년밖에 못 살았을 거예요. 수술은 이세민 선생이 했지만 상담을 그 따님하고 제가 했는데 그 따님이 다른 병원에서는 89세인데 그냥 사시지 수술 받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 수술을 해주시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 따님이 어머니 손을 늘 만지고 손잡고 또 다닐 수 있고 10년을 더 어머니의 여인 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더 오래 10년을 살 수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잘 걸어다니시면 89세가 99세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내 재무이사의 어머니가 92세예요. 채용 선생이 목 디스크하고 허리 척추관 협작증 두 군데를 수술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무이사 보고 어머니 어떻게 계세요? 이러니까 지금 94세인데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2세에 만약에 안 고쳤다면 94세인 지금 지하철 타고 움직일 엄두를 내겠습니까? 최소 절개 원인 치료를 하면 왜 노인이 또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수술이 짧고 피가 안 나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마치 조그마한 종기 하나 고치듯이 고치기 때문이죠. 물론 기술은 어렵지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1시간 내에 고치고 수혈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심장이 나빠도 되고 당뇨병이 있어도 되고 심장 이식한 분도 되고 콩팥을 이식한 분도 되는 수술이에요. 아산병원에서 심장을 이식한 분이 오셨어요. 물론 아산병원에서는 심장 이식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됐지만 수술 불가능이라고 말씀했대요. 왜냐하면 심장 이식하면 면역 억제제를 쓰잖아요.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름이 줄줄 나오는 척추 수술 후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요만한데 마비가 있어도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마비돼가지고 살아있을든 못합니까? 이러면서 나는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절개 원인 치료를 하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 다니십니다. 오늘은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심장 이식을 해서도 최소절개 원인 치료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실로서 희망으로서 수많은 증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